23일 발매되는 보선이의 바보라는 곡입니다 혹시 다른 남자 사진에 좋아하는 흐르는 지 늦어지는 답장 속이 타고 전화 한 통에 어깨가 들썩 사랑해 오 이런저런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직진할래 사랑해 오 넌 내가 시킨대로 당장 좋다고 사귀자고만 해 다른 친구들 나에게 말하길 아무 변했대 이건 비밀인데 나도 알고 있어 카톡 알람도 너 빼고 다들 무음이야 너의 연락이 제일 중요하니까 잠에 들기 전 오늘 했던 카톡 읽어보고 왜 또 바보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건지 아이쿠 심장에 나대지마 진실의 광대야 이제 들어가 사랑해 오 이런저런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직진할래 사랑해 오 넌 내가 시킨대로 당장 좋다고 사귀자고 말해 응 알긴 할까 널 좋아한 이유로 고민많았어 바보야 자꾸 설레게 웃지마 사랑해 오 이런저런 말로 사랑해 오 이런저런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직진할래 사랑해 오 넌 내가 시킨대로 당장 좋다고 사귀자고 말해 네 제가 불러드렸던 곡은 뽀선이의 신곡 애기야 라는 곡 아 바보라는 곡이었습니다 사랑해 오 넌